경남도에서 도시재생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청년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도시재생의 시범 모델로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지구가 선정되면서 경남도는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빅리더 AI 아카데미를 두 달 동안 개최합니다. 공공기관 14곳과 디지털 대기업들이 참여한 이번 아카데미는 총 125명의 대학생들이 신청해 68명이 최종 선발된 가운데 경남의 청년 인재 유출과 지역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차별화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남대와 빅리더 인스티튜트 통영시가 함께 준비한 아카데미는 2020 데이터 청년 캠퍼스 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남에서는 경남대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